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상하냐 지금 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졌으면 그들의 모습은 이 환경 때문에 이런 위기 때문에 더 모든 것들이 이제 활동적으로 하던 것들이 멈추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재판에 나와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 지도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13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저 평범한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는 담대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오늘 이상하게 여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좋은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좋은 열매들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대하던 응답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일 다음에 항상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 위해되는 일, 해가 되는 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일을 하면 내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어떠한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니까 분명히 상황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하면 내가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오늘 그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 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한 그 놀라운 역사심과 함께 내가 참여해야 될 새로운 곳이지 내가 거기서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게 되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할지 하면서 오늘 그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을 그들이 찾았고 그것을 그들은 참여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전하면서 한번 11절을 보시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들이 돌들로서 집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10편 118편 22절을 말하는데 원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돌들이 성전 벽을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돌들 딱 규격에 맞는 거죠 다 크고 웅장하고 규격에 맞는 돌들을 다 선별할 때 보니까 평평하고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적에다가 쓸모없는 것들을 쌓아두는 데다가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솔로몬의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머리돌이죠 여기에 몇 년 몇 년 몇 년의 이 성전이 완공되다 하고 착 간판과 같은 이 머리돌이 될 만한 돌을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 좀 필요한데 왜 없지 하다가 보니까 저기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데 솔로몬이 가서 보니까 아주 평평하고 딱 머리돌로 모퉁이에다가 머리돌로 딱 장식해 놓으면 이제 마지막 완성을 알리는 아주 기가 막힌 돌이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딱 쓸만하다 해서 가져왔는데 그 돌이 바로 뭐냐 하면 쓸모없다고 내던져 버려졌던 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버려졌던 돌이지만 이 버려진 돌이라고 버려진 상황이 됐다고 버려진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돌이었던 거를 못 알아본 것뿐이죠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던져 버려 버리는 아주 무시해 버리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그저 처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오히려 이 구원을 성취하는 최종 목표인 머리돌처럼 마지막 머리돌이 딱 되어야지 모든 건축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성취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봤지만 오늘 실제로 예수님 당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성취에 마지막 점을 찍고 있는 거다 십자가에서 나는 그래서 여기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최고의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보니까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던 자신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함의 최고의 마침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기력하게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막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내 상황은 어려운 위기이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주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가는 거를 쉬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그것을 해나가게 될 때 언젠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수풀을 하나하나 헤치면서 길을 만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행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속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항상 새로운 역사 팍 터지면서 뭔가 이러한 빅뱅의 현상처럼 나타나는 그 일 속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가 볼 때 위기지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빅뱅에 터져서 새롭게 펼쳐가는 하나님의 새일 행하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런 확신 가운데 이번 한 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